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 타고 댕기고 좋으네, 어? 이 차 다 줘요. 왜 안 돼요? 뭐가 안 돼? 그냥 주면 되는 거지. 왜 안 돼? 빵빵거래. 가봐요. 누구야? 빵빵 누구야, 빵빵? 야, 빵빵 그랬어? 빵빵 그랬지? 에잇? 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저씨, 뭐해요? 뭐하는 사람인데, 그쵸?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 뭐하는 사람인데? 학생? 생각보다 키 크시네. 에잇 있어? 에잇 있어? 에잇 있어? 어이, 소프라이즈네. 아니 외국인이야 뭐야? 머리가 없었네요 해가지고요. 한국 사람이란 걸 까만 머리 내야지, 그쵸? 나 이거 트레이닝 하나만 삽시다. 내 다리길에 맞네. 얼마야? 8천 원이요. 8천 원이요? 네. 800원 해주세요. 정치마야 니네 무슨 파냐? 니네 미용파야? 여기 누구 허락 맞고 장사해요? 내가 다시 한 번 경고하는데 장사하실 거면 부모님 허락 맞고 장사해요. 니네 파 잘 만났다. 니네 두 번 만났다. 일로와 폭탄파. 폭탄파! 지금부터 너희 미용실에 오는 모든 사람들 내 머리처럼 잘라놔. 니네는 지금부터 막무가내 파야 알겠어? 네. 건들건들하게 걸어. 건들건들하게 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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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어. 내가 여기서 만날 줄 알았어. 안토니오 반데라스. 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한국은 내 구역이야. 맞습니다. 한국이 내 구역이라면 내일까지 그 머리 나처럼 잘라. 알았어요? 맞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나. 민희야. 민희야 빨리 와. 도와줄 사람은 없어. 민희야 너 왜 아까 도망간다 민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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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냐. 자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을 협박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방무가내 중창단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여기서 심한 얼굴 한번 공개할 거예요.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거 방송 불가인데 어? 얼굴에 방송 불가인데 공개하느냐 마느냐. 어? 얼굴은 오늘은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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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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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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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죽 sealed. 이거ό호호호호 숙제. 정치 하다 fine. 유형들 우와. 야! 형들, 갈 때 오지 마! 건드리면 터진다! 형이 형아 죽고 계시네, 형아 죽고 계시네. 1년 동안 아무런 고비가 없었나? 지금이 고비야? 지금이 고비가 이렇게 조물 딱, 조물 딱 그렇게 많은 것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야, 고비가 아니면 그냥 뭐 쳐다보지도 못하겄네. 아니, 구경들 아셨나? 거의 바가지가... 니가 조물인데? 누가 조물이야? 아니에요, 왜 이래요? 누가 조물이야, 빨리 말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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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학생인데 아이섀도우 했어, 너! 누가? 아이섀도우 했지? 했지? 사람으로 했지, 아이섀도우 했지? 어? 누구한테 맞았어? 왜요? 어머니, 공부 열심히 할게 해. 빨리 해! 어머니, 공부 열심히 할게 해. 공부 열심히 할게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제 눈에 포롱도 안 칠할게 해. 눈에 포롱까지 칠할게 해. 알았어, 공부 열심히 해. 아유, 그냥 순정만화 찍으시네, 순정만화 찍으셔.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구나, 끝까지. 지독하다, 지독해. 끝까지 찍고 있네, 끝까지. 아, 왜 꼬본하지, 왜? 어? 무릎에다가 이렇게 얼굴 베고 막고 토할 것 같은 그 표정 봤어요? 하하! 하하! 이야... 어쨌든 두 분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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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or! 오오오오. 제대로인데. 아. 진짜 뭐냐 Dav. 건달건덜일 건네하러. 맨날 너무 편한거 아냐? 너무 차분한거 아니야 감독님! 저는 이번에 만약에, 나 심는거 걸리잖아? 안 나갈거예요. 아셨어요? 말을 하지 그래서 내가 싫어졌다고 그럴 지가 없는 나를 붙이기만 했어 너를 욕하면서도 많이 그리울 거야 사랑이 전부인 나는 여자이니까 여자야? 웃길 수 있겠어? 당연하지 MC는 사랑이 어떻게 주어진지 무조건 웃길 수 있어야 돼 왠지 알아? 날 차지내야 진짜 별꼴이야 이번엔 왜 또 여장이야? 감독님 재수없어 안 되겠어 따로 둘이 만나기라도 해야겠어 난 너무 예뻐 난 참 섹시해 아냐 아냐 어머 다른 들이 왜 이래요? 참네 하긴 이 거리에서 이렇게 이쁜 사람을 못 봤겠지 아이 저 이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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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수없어 아니 얘들아 안녕 너희들도 커서 꼭 언니처럼 이렇게 이쁜 사람 돼야 돼 저 저 저 넌 나하고 좀 비슷해 뭐라고? 여러분 저 이쁘죠? 네 알아요 저 이쁘죠?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이쁠걸? 맞잖아요 솔직히 유세윤아 어디 있어요? 유세윤아 어디 있어요? 유세윤아 어디 있어요? 일루와 몰라 몰라 유세윤아 찾은 거 몰라 어디 가는 유세윤아 찾아? 유세윤아 유세윤아 무선 찾아서 뭐라고요? 유세윤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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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 젤수없어 내가 어딜 봐서 아저씨야? 니야 진짜 별꼴이다 정말 여기요